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인크래프트를 할건데 오늘은 몫배틀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몫배틀을 할려면 첫번째 몫배틀 철골련대 철골렘 철골련대 제가 새로운 예를 봤거든요 필리저 필리저 6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렘 소환이 이쪽은 저의 연구실이에요 철골련대 필리저 저는 처음봐요 필리저를 필리저 6명에서 소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명을 소환했습니다 역시 철골은 강하네요 한 명 더 소환할까요 아 오 오 백일수네 이 정도는 몫이 기초 와 이렇게 많은 빌리자리에 있어요? 얼마큼만 라이브 5 남고 살아났습니다 두번째 모패트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모패트는 피그준비맨 강아죠 피그준비맨 6명 대 철골렘을 하고 있습니다 철골은 소환 철골렘인데 피그준비맨 6명 멀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철골 따라갑니다 피그준비맨이 이겼어요 라이브 몇이 남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라이브 추위 넣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모패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울걸요 위더 위더 대 철골렘 6명 두둥 이거 알아요 내일이면 저 생일이에요 뱀 네 이번에는 누가 이겼지 되게 궁금하네요 위더를 먼저 소환하겠습니다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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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위더는 저 연구실을 못 부셔요 위더 소환됐습니다 위더 다 위더 그리고 ens blueberries 철굴림 여섯 명? 철굴림 여섯 명이라도 아 수환하는 게 힘드네 이 돈을 혼자서 모아보나? 여섯 명? 소환? 야 철굴림들 공격을 하네 철굴림을 공격해 야 너희들 뭐하니? 다치 공격해야지 너희들 뭐해? 위더리 다시 없.. 이거 다치 공격을 하는데 너희들 위더리 이렇게 무심해져는데 너희들 뭐해? 빨리 공격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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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야 너희들 뭐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일체의 대결 협동력을 안 보여줘서 좋습니다 저거 죽였어 안 큰거야 엠드와우스터 뭐가 심심한데 이렇게 모페들이 빨리 끝나면 어떡하냐 엔드 포탈 깨뜨리고 엔드 포탈 만들어볼까? 엔드 포탈 먼저 뭐가 필요하지? 이거랑 엔드 아이즈 오브 엔드 됐다 이거 맞춰보세요 저가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는 크크크 저가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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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 스킬로드 셋 오차 셋 셋 셋 과연 성공했지? 제발 성공 안되네 곰칠이 더 모아야 되나? 깨끗이 묻힌다 네 석궁 석궁 석궁이 있어요 석궁이 있어요 석궁이 있어요 석궁이 있어요 석궁이 있어요 저 석궁이 처음 봐 봐요 ulos Alexandre 신기하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け Hinter 음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가 안 돼. 거기에서 가출했어. 가출 아님. 얼마나 멀리 날아가나. 어디로 날아가는 거지. 둘 다 멀리 나가네요. 누가 더 멀리 날아가. 이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저의 연구실. 연구실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골랜 군대를 만들어볼게. 골랜 군대를 만들어볼게. 골랜 군대. 골랜 군대. 골랜 군대. 기다려고요. 네. 철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피그 좀비맨. 한 100명을 소환하겠습니다. 100명. 와우. 100명 소환. 피그 좀비맨. 100명. 아니 피그 좀비맨. 20명. 위더 스킬로드. 20명. 20명. 이렇게 소환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10명. 30명. 20명. 1명. 20명. 20명. 30명.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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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 20명. 20명. 50명. 여긴 최골은 뭐야? 이렇게 많은들이 다 없앴다고? 와아 참 신기해 근데 이건 없앨 수 있겠나? 이건 없앨 수 있을까요? 믿어 믿어 이제 믿어 이쪽에서 소환하면 믿어가 뚫고 나온다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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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떻게 왔니? 이쪽에 있으면 없네 이쪽 이거가 소환이 될거야 조심해야 돼 소환이 지금 근데 어떻게 왔지? 이쪽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우 역시 항상 21 라이브 나왔는데 19라이브 나왔는데 한 번만 더 피곤 미는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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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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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명이 때리면 망할 것 같아. 왜 공격을 안하지? 왜 공격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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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준비물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다이 자가요 바다이